큐픽 그만 나를 괴롭혀 이것은 뮤지컬 뽀케롤 분장실입니다 짜잔 안녕하세요 데모란코역의 정원권이형입니다 반갑습니다 푸우우우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입술에 생기가 없죠? 네 예 여기서 이제 변신지 들어갑니다 아 아름답습니다 전문 용어로 이제 정맥 동맥피끼가 흐른다 아하하하 귀요미 표현하는데 아 그렇죠 계획이 있으세요? 언제까지 귀여우실 계획이세요? 함께하는 그 순간까지는 우리 함께 미니백 배우로서 백스테이지를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니요 자꾸 내려가지 마세요. 내려가지 마세요. 아니요 왜 이러시는 거예요. 배우분들을 여러분들께 한 분 한 분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여러분 함께 가시죠. 신발들 보세요 신발들. 정원영 씨? 네? 원영 씨 신발 이건가요? 아니요 다 이거예요. 무슨 말하시겠지만. 이게 몇 센틱이요? 손가락 4개 정도 들어가서. 너무 파울 아닌가요? 선생님 이런 구nak은 좀 파울 아닌가요? 자 오른쪽 보십시오. 아이!! 화이팅 하시고 이상한 표정 짓지 마시고요. 남자 정상불방해. 아니요 지금 오히려 뭐 하시는 거죠? 하見え我是 gak 仕 же 크림이 아닌데 참아도 안하시더라고요. 자 우리 오늘도 아주 재밌게 한 번 놀아봅시다. 파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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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 시끄럽습니다. 아우 시끄러워 자 자 델이 델의 캐릭터를 익숙하게 하려고 준비 중이거든요. 자 델? 델 지금 뭐 하시는 거죠? 아 지금 뭐 하시는 거죠? 이거요? 어 터치 볼인데요. 네. 어 이게 유산소 운동이 돼서 오 잘 하시네요. 이번에 굉장히 많은 부분 일정 몸을 풀어주거든요. 오늘 데뷔를 할 때 한 번 해보시는 거 어떨까요? 아 오늘요? 정원영 배우 역시 몸 풀고 있는 준비된 배우입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이거 하고 있네요. 저녁 식사 시간입니다. 저녁을 간단하게 또 저녁 공연 있으니까 너무 헤비하게 먹으면 안 돼서 저녁을 간단하게 먹었습니다. 간단하게 라면에 김밥에다가 미역국밥에다가 빵에다가 빵에다가 우유에다가 예 요정도 한 간단하게 간식거리로 어 그걸 간단하게 이게 뭐 바나나 하고요. 그렇죠. 팔로미 아 아주 후배들 챙기는 발걸음이 아주 발 가볍습니다. 어디 가세요? 아 그쪽부터 별로 없구나 해야 돼. 아 비넷 한국에 도축하라고 케이크를 받았는데 내가 별거였지? 여자애들이 더 좋아해요. 그럼 절로 일단 해봅시다. 여기 된 거 같아요. 내가 된 거 같아요. 마음만 받을게요. 아니 케이크 맛이 들어왔는데 아니 이래야죠. 그렇지 이런 반응 이런 반응. 진짜. 타이틀드. 이거는 토코드 하이. 진짜 좋았다. 이거는요? 정원형 멋진 선배 플러스 1 획득하셨습니다. 사실 제가 산 건 아니기 때문에 맛있게 드시고 감사합니다. 화이팅. 화이팅. 저녁 공연에 우리 허비를 맡으신 또 아 이거 우리 오케롤들 많이 사랑해주세요. 많이 부러오세요. 들어와 들어와. 진짜로. 팔로미 안경 쓰니까 모르겠는데 안경 벗으면 우리 굉장히 비슷하대요. 다시 한 번 가르쳐주세요. 네 안녕하세요 정원형입니다. 안녕하세요 박한근입니다. 양준모와 양준모와 조순창의 맞아요. 거의 범인간. 우리 귀요미. 그렇죠. 약간 미니미 버전이죠. 양준모 조순창의 미니미 버전입니다. 우리 또 형님들. 우리 두 형님들. 아유 보고 싶네요 형님들. 자 이제 저녁 공연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. 화이팅. 화이팅.